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오준묵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. 동대문구 답심리동입니다. 다세대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개요 정보부터 살펴봅니다. 오늘 매물 두 개 갖고 나왔는데 공교롭게 두 군데 다 동대문구에 있는 재개발을 바라보는 매물입니다.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답심리 정비구역 지구지정 안에 있는 다세대주택이고요. 신담역에서 도보 7분 정도 거리됩니다. 청량리역에서 청량리역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개발을 했을 때 정리했지만 청량리역에서도 한 12분 정도 거리. 그래서 상당히 청량리가 개발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. 또 앞으로 미래 입주권이 가능한 지구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역지정은 아직 안 됐지만 지구지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만큼 노후도나 그런 게 적법한 그런 요건이 됐기 때문에 주민의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입주권도 가능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. 대지 18.52제곱미터고요. 실생문자 46.20제다. 보통 평으로 말씀드려야지 좀 편하겠는데 보통 한 15평 가까이 되는 그런 면적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투름치고는 넓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발표될 기적까지 미리 주민들 임차도 상당히 마치기 좋은 그런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6층 중 3층에 위치했습니다. 그래서 2월 말 얼마 안 남는데 지금 중공검사고 어디 있으면 들어갈 지역입니다. 그래서 3월 달에는 직접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매매가는 3억 5백만 원입니다. 매매가 3억 5백만 원 같다가 안정된 지역의 임차 수요도 상당히 괜찮고요. 또 미래 아파트 입주권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. 앞서 이사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량리 위치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개발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 호재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또 이 지역이 전농, 답심리, 뉴타운 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. 기대가 되는데요. 그렇다면 입지와 함께 호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도보고 입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 지역이 전농, 답심리, 재정비 촉진제구, 예전말로는 뉴타운이라 말씀드리겠고요.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신담역 주변에 있습니다. 신담역은 2호선 지선이죠. 신담역에서 한 6, 7분 거리. 그리고 또 청량리 개발이 상당히 발표가 되고 또 계속될 건데 이 청량리역에서도 한 12분 거리 바로 청량리 뒷면에 새로운 새 아파트가 지금 70%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본 적을 관심 많이 갖는 이유가 이 위에 부분 전농 8, 90 같은 경우도 해제된 구역 같은 경우도 다시 재지정 신청 들어간 이유가 주변의 새 아파트 가격이 옛날 분양가 대비 약 한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서 그렇지 않나 보고요. 마장역 뒤에 바로 동대문 시장, 근처에 있는 동대문 역사권의 어떤 여러 가지 관광객도 많죠. 또 임차인들이 많이 계십니다. 종로나 시청까지도 시간상 얼마 안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. 시립대 포함해서 학교시도 많이, 우리나라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고요. 또 답심리 근린공원이나 배봉산 근린공원과 같이 직주 근접에 또 환경까지 이렇게 확보된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본 지역에 세분화시키면 이곳인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농, 답심리, 재정비, 촉진지금다. 약 70% 정도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고요. 이곳이 미래 가치는 앞으로 상당히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곳의 미래 아파트 입지권은 갖고 계신 자체가 오는 상당히 서울의 요지의 주거권과 더불어서 시세차액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더욱므로서 본 지역에 대한 개발 의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청량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량리가 현재도 전철역이 1호선, 분당선이 최근에 개통됐고요. KTX하우스 또 경인중앙선 포함해서 지금 4개 노선인데 앞으로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된 내용이었죠. 강북 쪽에 강남의 구호선같이 열차가 이쪽에 또 서울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 노선이 더 늘어올 예정입니다. 그러면 무려 GTX 포함해서 9개 노선이 청량리를 경험하거나 종착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이거는 2017년 올림픽 때문에 개통되어 있는 KTX입니다. 그래서 강남 쪽 가시는 분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다. 그래서 청량리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그만큼 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또한 본 지역은 전농감심리재정비촉신지구가 동대문이나 종로에서 제일 가깝습니다. 청량리 주변에서요. 그래서 이곳과 청량리 쪽 그리고 전농 또 중화, 이문, 장이까지 앞으로 한 10년 내에 7, 8만 가구 새 아파트로 바뀌면 그야말로 서울, 강남 못지않게 강북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이렇게 변모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개발호제까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. 신축인만큼 또 가격도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을지도 또 궁금해지는데요.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. 네. 건물은 지금 실제 사진입니다. 보통 본 매물 같은 경우는 6층입니다. 6층이고요. 1층은 주차장 필러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오늘은 3층 매물을 말씀드렸는데 현 지역은 그런 전농감심리재정비촉신지구의 세대별로 구역 지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권도 가능하다. 또 아파트 퀄리티 못지않게 지금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본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도 강남권에 못지않게 주민평리시설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입주 이후에도 관리 주체가 입주 관리, 건물 관리 하실 분들이 이렇게 전문 관리를 할 테니까 그만큼 안정성 있는 지역에 안정되고 세련된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가격 정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3억 5백만 원이고요. 전세는 2억 3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세금 뺀 7천 5백만 원 투자하시고요. 안정된 임대 수요와 더불어서 미래 전농감심리재정비촉신지구 내 아파트 입주권 행사도 가능성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투자 포인트 정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계속 노체 말씀드리지만 정농탑심리재정비촉진지구 내 그런 다세대 주택이고요. 향후 아파트 입주권이 배정이 가능한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청량기 개발과 더불어서 임차주소도 상당히 우수하지만 앞으로 본 지역이 새 아파트가 바뀌면 새 아파트 입주권이 가능한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